헐 휴 자 오늘은 스키비드 토일렛 최신편까지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32화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제대로 된 비닌 변기가 나왔었죠 저번에는 그냥 아무도 못하고 털려버렸는데 이걸 레이저도 달려있고 버글러 하지만 대장 스피커맨 땅땅땅 때 매드사이언티스트의 감염변기 출격 쫙쫙쫙 그래가지고 최악의 사태가 나와버렸습니다 무려 대장병기가 뭐 감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난날 최강이었던 아군이 최악의 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 노 대장 스피커맨이 감염진 결과 너무 처참했습니다 대장 스피커맨이 감염된 결과 이자 대장급이 무려 둘이에요 공기진 형이 말이죠 유튜브 본사도 터지고 어 쟨 뭐야 새로운 타입의 변기인가요 스피커맨이랑 변기랑 합쳐진 느낌이네요 변피커맨인가 여길 룩 잠깐만 이곳은 뭐 한 연구실인가요 탁 이거 일부러 빈 공간으로 유인을 한 거네요 뭐 하려는 거지 아 감염병기를 아예 떼어내려는 거구나 이리 와 어딜 갈라고 어 나 돌아왔어 친구들 예이 아까 잡은 감염병기를 연구를 한 끝에 한 무기를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잡아온 카들한테 뭔가 실험을 해보는 거 같은데 퓪 ciğim 오 떨어졌어 오 이에 이거 복수의 시계는이다 아 하지만 들켰어요 대장 스피커맨한테 다시 한번 쏴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출력이 너무 딸려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이 무기는 우리 스피커맨과 카메라맨의 연합을 살릴 조회 수단이다 좋아 자 각종 카메라맨들의 팝콘과 자 조준하시고 자 새로운 무기에 지금 테스트 한번 제대로 해보고 있는데 성능 확실합니다 복수의 시간이다 이 자식들아 자 잘 내려가세요 이야 완벽해 자 그래서 이 무기를 조금 더 진화시켰습니다 출력을 몇십 배로 강화시킨 탱크로 개발했다고요 이 정도면은 대장급도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저번에 나왔던 변피커맨 너 이 자식 배신을 해 좋았어 진짜 찐복수의 시간이다 여전히 감염된 대장 스피커맨 온 도시를 그냥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큰거 가자 이번에 준비됐어 쏴아 오우 이걸 막아주네 오우 맨사이티스트가 큰형님 병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줬네요 각종 무기 그리고 날 수 있는 능력까지 와우 희망은 없는건가 그렇다면 정녕 병기군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제가 직접 카메라맨들이 되어 병기군단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자 병기군단 어 경찰병이 온다 딱 딱 딱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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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야 이거 생각보다 빡센데요 참 병기군단 아 병기군단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아 야 이거 어렵네 생각보다 AK-47 새로운 무기들 한번 보자 어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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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얘는 좀 빠른데요 큰형님 여기 나왔다 야 자 자 무기좀 좋은거 병역도 쳐 AK AK 한번 바꿔봐 왜 안사져 원래 안사지는건가 오우 큰형님 병기 벅나 커 오우 야아 바이블랑 그냥 바로 터져버리네 이거 잡을수있는것 맞냐 찍어도 힘내 챔챔챔챔챔챔챔챔 이용립은 아우 레이저 나가는게 아니라 그냥 무게로 그냥 깔아물게버려 오오오오 대전 스피커링을 내놔 예 겁나 멋있다 너 오케이 타이언방사기 한번 써보자 오케이 세다 세다 이루와 예전의 내가 아니야 물 내려? 우오오구 지지야 안 되겠다 이거 저도 직접 대장 스피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피커맨이 말이죠 변신 와우 와우 겁나 멋있어 이거구만 이 맛을 연질하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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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손좀 놔자 대장의 맛좀 봐라 그냥 밟아버려 야 든든하다 대장 스피커맨 둘이나 있으니까 이거는 질수가 없겠어요 날아올라 그대로 밟아 뻥뻥뻥뻥뻥 뻥뻥뻥뻥뻥뻥 와우 화려하다 멋있다 간짓한다 차차차차차 한방에 컷 야 근데 진짜 깨려면은 대장 스피커맨들은 있어야겠다 야 저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큰형님아 언제 나오나 어 나왔다 큰형님하고 한번 말짱 떠보자 뚜두두두두두두 오케이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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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우 잘꽃 이거 내리는거 없나 땅땅땅땅 내가 해줄게 땅땅땅땅땅 야 근데 얘는 공격쿨타임이 좀 길다 뭐 물릴거 같으면 하늘로 날면 되지요 수고린 오케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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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버텨 얘들아 나밖에 없니 이제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직 나 피 많아 야 땅땅땅 단검 단검 자 치다가 올라가서 마구패 빵 빵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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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쓱싹 썰어버려 썰어버려 나이스 요정도면 병기군단 막았다고 할수있지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발 세찬스피커맨 우리 진영으로 돌아와